한인들이 증오범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플랫폼을 신설했습니다. 증오범죄를 당하고도 신분이나 영어 문제로 신고를 꺼려하는 한인들을 위한 피해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LA 한인축제가 열리던 서울국제공원 근처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70대 한인 노인은 한 히스패닉 남성으로부터 망할 한국인이라는 욕설을 듣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지난 3월엔 한인타운 중심가에서 남성 4명이 무리를 지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한인타운 곳곳에서 벌어지는 증오범죄 대응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타운 내 벌어지는 증오범죄 신고를 실시간으로 접수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전용 플랫폼을 개설했습니다. 신고 체계가 너무 이원화되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접수하기도 힘든 환경이었고 설사 접수를 하더라도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태블릿 이번에 만들어서 번호, 전화번호, 문자, 이메일, 카카오톡 이런 걸로 일괄되게 접수를 받아서 이것이 해당 부서로 저희가 전달을 하고 증오범죄 피해 신고 플랫폼은 한국어와 영어, 방글라데시어 등 3개 국어로 이용이 가능하며 주 7일 실시간으로 운영됩니다. 접수된 증오범죄 피해 신고는 내용이나 지역별로 분류해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차후 증오범죄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영어 구사가 어렵거나 신분 문제로 신고를 꺼려하는 한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인타운에는 헤이크라임이 아마 우리 어르신들, 시스템을 모르고 신분이 없는 사람이 아마 당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우리한테 신고해 주시면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해가지고 빨리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해가지고 LAC 경찰, 그 다음에 시원, 시장 사무실에 이걸 원권을 올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냥 덧붙이지 마시고 신고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플랫폼을 개설한 주민의회 측은 한인타운에서 발생하는 증오범죄 피해 신고를 비롯해 각종 치안, 주거 환경과 관련한 민원 사안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마련해 LA 한인타운 주민들을 위한 통합민원센터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MRI